마지막, 통합을 가져다 주었어야 할 칼라는 결국 우리의 분열을 야기해야 합니다. 칼라의 힘은 거짓이었다. 오늘 우린 그 거짓의 종말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은 오만 역시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린 우리 동족이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믿음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프로토스는 위대하고 강대한 신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에서 서로를 믿어라. 하나 되어 공격하. 우리의 마지막 항자는 운부시게 타오를 것이네. 전무주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제라투석 님이 흐뭇하게 천국에서 바라보시겠습니다. 중추석을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최대치로 힘을 충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내라짐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르타니스. 우리가 사원 북쪽 입구를 막겠습니다. 정화자들과 저는 남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주전선을 막겠다. 다 나오는데 다 나와. 내 분노를 직접 보여주지. 나의 병력은 중추석을 지키면서 방호를 지원하겠어. 기회가 될 것. 그대들에게 정돈도 보낼 것이오. 신관이시아. 스타원 때는 큰 그림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뭔가 프로토스도 막 각자의 나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야. 확실히 그렇지만요. 스토리가 훨씬 더 재밌어졌어. 내부 스토리도 재밌어. 프로토스 내부. 하지만 우린 꺾이지 않는 우린 델람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단결되어 있다. 엔타로 아돈 엔타로 테스다를 엔타로 제라 크아 성우 개 지금 저기 뭐야 혼 싫었다. 아 중추석을 방어해라. 이거를 이게 그렇게 빡친다고? 얼마나 빡친다는거야 이 미션이. 충전상태 1% 엔타로 제라투 이거는 빠르게 멀틱하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잘못해 판단이겠어. 어 저거 저거 잘못해 판단이야. 지금은 굳이 판단을 한다면 가스 판단. 하나 좀. 아 두개 두개. 그래 그래. 처음에는 오히려 가스를 저기서 많이 채취하는게 좋은게 여기는 공격을 많이 안 당할 것 같아. 초반에는. 저기가 안 뚫릴 거 아니야 그치? 어. 초반에. 야야 이거. 나름 이거 좋은 전략 같거든. 지금. 느낌이. 여기가야 처음에는 안 뚫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가스를 미리 빠는거지 이렇게. 나중에 가서 저기 멀티한다? 망합니다. 어. 이거야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자. 웬만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주변에다가 타인문도 좀 지어줍시다. 프로. 저기 뭐야 포토를 깔아주기 위해서 어둠의 신. 와서 탈다림의 군주 알라라크를 상대해라. 아 있네. 지어졌네. 건물 다 있네. 이거는 공호 폭격기 가야 돼 공호 폭격기. 공호 폭격기. 공호도uz. 공호 폭격기.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 공호 폭격기. 공호 폭격기. 공호 폭격기보이vor. 공 hacked so. 들어간다. 인덕 대단다. 그렇게나 많이와요. 아... 그래. 얼마나 온다라는거지 도대체 넥서스 그래도 하나 지어봐야겠어 미네랄이 너무 없어서 안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최대한 방어선을 여기로 가 최대한 방어선을 여기로 가 여기로가서 같이 지켜 이러면 최대한 여긴 안뚫릴거 아니야 그치? 됐어 됐어 일권도 뽑아 그냥 뽑아서 옮겨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지킬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공족을 구하겠다니 지금 네 모습을 구하라 악살자야 오직 젊음만이 기다린다 아 야 과감하게 여기는 이런거 짓지마 뚫리면 뚫리는거야 이런데 돈쓰지마 선택과 집중을 하겠어 저거 전기좀 도와줘야 되나? 야 이거는 좀 좀 가자 도와주러 가자 안 그러면은 털린다 이거 여기 여기 가야겠어 안 그러면 나중에 애들 병력 안 나와서 한쪽 라인 그냥 밀려 살리면서 가야 돼 아 여러분들 겁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중앙 경로 중앙 경로 중앙 경로 중앙 경로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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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있던 곳이야 우와 병력 미쳤네 웨이브가 오네요 아주 됐어 내가 여기서 막아주고 언덕에서 막아야 되는데 언덕에서 막으려면은 우와 모호야 됐어 어차피 얘는 내가 공중, 야 공중가가지고 저거네 이득받네 어어 공중가서 이득받네 가자 많이 죽었네 병력 자 업그레이드도 지금 해줘야겠어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이쪽 이쪽 냄새난다 이제 뭐야 이거 일로 오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더 필요합니다 광고를 더 필요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업? 첫번째 스킬 파괴됐네 제작 매트릭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야 이런게 어딨어. 아 이거 뭐 근데 뭐 상관없어. 이거 내가 상관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파괴된다고? 야 이런 젠장. 어 근데. 가만있어봐. 좀 띄엄띄엄 지었어야 됐나? 이게. 사퇴근 일어났다. 와. 으. 이 가방이프니까. 우리는 벗겨내리라! 우리는 벗겨내리라! 그렇지 그렇지 업그레이드 생각보다 빨리 되네 얼마나 마니오지 기대된다 남은 돈은 이제 인구수 다 차면 포토나 지어야겠다 적과 마주쳤다 야야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더 문제야 어 뭐야 뭔지 이런 경력을 나눠 놔야 돼 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 꽉쳐 야 한번 당해봐라 니들 이대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애? 작가 작가 어? 그런 일 따윈 없어 됐어 자 이제 남은걸로 포토나 지읍시다 아냐 포토 말고 이런거 지어야 돼 우와 그래그래그래 다 부서져 포토지면 부서져 이런거 이런거 지어야 돼 중추석의 에너지 매트릭스가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계속 스킬이 하나씩 없어져간다 가수의 첫 움직임이 포착된다 놈들이 입구 두군데를 동시에 공격하려 한다 박사균 알틴 위성 수정 추구 경우에 신출되어 존되어 해나가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ak 그래그래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 여깄다 아 어 어? 야 야 프로보야 너 얘 이거 내가 중간에 파괴할 순 없어 프로보야 프로보야아아아 아 쯔아이씨 생명이 소중하니까 내가 미쳤지 야야 내가 방어를 엄청나게 올려놨어 어 나 못죽여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적과 마주쳤다 아 어 가가가 가고 숨삭이 뭔지 보여주마 숨삭이 뭔지 보여주마 숨삭이 뭔지 보여주마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난 이 우주를 원래 그랬어야할 완벽한 무수 다시 만들겠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이래서는 안 돼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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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조졌어 파일럿 여러개지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는 뭐 충분하네 이야 피닉스 소환 못해 이제 그렇지 순서대로 되면 그렇게 되네 잠시만 이거 애매하다 먼저 가져마 먼저 가져마 여보세요 그렇게 절묘하게 비 나가세요 이야 이씨 이씨 아니 이씨 대책을 세워 또 이씨 탈데림이 적들에게 밀렸다 그들의 위치에 즉시 증원군을 보내라 탈데림이 적들에게 밀렸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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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네 삐졌어 알라다크 삐졌어 어휴 쫌팽이 새끼 저거 씨 배신각인가 설마 갑자기 빠지는거 아니야 저쪽 라인 이따가 이따가 당분간은 내가 여기 지켜야돼 이따가 이따가 룰가 흑 침 이따가 히 히 히 감사합니다.